아 진짜 대박 미쳤다 얘네는 그냥 귀여움을 온몸에 들고 있는 그냥 그런 생물이야 사람한테 정말 이거 심장에 문제가 된다니까 잘못된 일이라고 이거는 야 너무 그게 잘못되다 귀여워 어떡해 아 짜증나 너무 귀여워서 바로 왔어 우리 크림이 오구 예뻐라 오구 예뻐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잘못했어 그리고 다른 요품들은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밥 주고 있어요 통통 준비해 주세요 아이스박스랑 통통 준비해 주세요 네 지금 맛있는 거 밥ировãn 제가 밥 주고 있어요 이렇게 사나 봐야 돼 그렇게 깍떡하게 보여주고 저 좀 나온 거 같은데 음금 좀 당분이 나름 바람 바라바라바 어구 예뻐라 어떡해 송이 베벅같아 아우 뒤로 뒤로 더러워 됐어 끝 부장님 부장님 일어나세요 부장님 일어나셔야 돼요 지금 아휴 얼마나 드신 거예요 어제 술을 부장님 오오오 일어나셨어요 어휴 회장하세요 부장님 회장합시다 라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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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보는 거다 보여 탈피 전에 되게 못난이 오리가 됩니다 가까이 봐도 못난이에요 뭘 봐 아직 애기 제일 큰 애가 8g이에요? 네 아니요 제일 큰 애가 10g이 넘었지 희봉이는 10g 넘었지 희봉이에요 이름이? 네 귀여워 뭔일이야 저희 집 근자돌림이라고 그래요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름 보면서 봉봉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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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봉이랑 카붕이랑 한 마리는 쑥붕이에요 왜 쑥붕이에요? 별명이 쑥붕이에요 카붕이는 카투치로 네 오오 대박 붕붕이 문자돌림 아니 봉이예요 봉 봉 아 맞네 나 봉자돌림 아 봉이예요 봉이예요 봉봉 initially öl 아니 이제 약간에 마음의 중계를 아 이렇게 생겼어요 헐 이렇게 커도 성격이 많아 그리고 갈정이 와있기도 한데 원래 성격이 약간 겁이 많아서 노다다 버리잖아요 이게 난리로 나잖아요 이게 난리법석이 나잖아요 그면 이제 집사님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문을 일단 문을 열기 전에 우선 데뷔를 하셔야 되고요. 잡을. 그리고 앞에를 막을 준비를 해야 돼요. 막으세요. 눈앞을. 보이시죠? 이게 지금 제가 굉장히 세게 잡은 게 아니에요. 정말 살짝 잡았거든요. 얹힐 정도로. 애기들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다가 막 점프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앞에. 막아주세요. 천천히 제가 한 마리씩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친구 이름을 기억하셨다가 한 번씩 더 보시면 돼요. 아까 보여드렸던 자두요. 부모 이름은 여기 써 있기는 해요. 이따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깨끗해져요. 봉봉이 같은 느낌이에요. 이 친구는 릴리 화이트인데도 크림 릴리라고 해서 노란색과 릴리가 합해져 있는 건데요. 릴리 화이트 보시면 하얀색 부분들이 있죠. 그 외에 다른 부분이 노란색으로 발효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점점 노래질 겁니다. 옆구리 쪽이. 지금 약간 오돌토돌하게 문이 들어가 있죠. 이게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노래져요. 이 친구가 지금 레드 릴리라고 해서 이 빨간색 부분 보이죠? 이 친구는 레드 릴리 화이트. 이 친구는 크림 릴리 화이트예요. 저 진짜 궁금한 게 카푸라는 애가 밥을 잘 먹다가 원래 잘 삼키다가 한 번 삼키는 게 눈이 들어가게 삼키면 계속 숨길 때가 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꿀떡하고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맘기만 크게 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더라고요. 눈이 몇 번 들어가게 되면. 배불르니까요. 이렇게 안에 다람쥐처럼 햄스터처럼 이렇게 머금고 있다가 한 번에 꿀꺽하고 삼키는 거예요. 라리야 우리 라리 너무 귀여워. 이렇게 구조물을 잘 쓰는 도마뱀은 너밖에 없을 거야. 온 세상에 너무 귀여워. 아이고 애기.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어떡해. 오. 송이보석 같아. 너무 귀여워. 어떡하지? 아래에다가 머리만 붙여놓은 것 같아. Bilom. 아이고. så앙. Criminal Folies. 응? 어렸을 때 새끼 손가락에 매달렸던 거 서영이의 손가락에 매달렸던 거 같아 흥미야 애기 원숭이야? 응? 오 쳐다보는거 봐 귀여워 귀여워 뭐야 오구 예뻐 많이 컸다 아구 많이 컸다 아구 예쁘다 크림아 돌아왔어? 돌아왔어 우리 크림이? 오구 예뻐라 아구 예뻐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잘못했어 아니야 아니야 어쨌든 활기찬게 좋아 물에 뜯어도 괜찮아 아니야 안괜찮을 것 같아 아니야 뜯지 말자 그렇지 오 그냥 목소리 바뀐 것 같은데 너무 오래간만에 막 빼빽거려서 그런가 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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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어 삑삑삑삑 인형같아 목소리 돌아왔어 아 아파 로텔 시끌 돌아왔구나 아 이 시끌 봤어 방금? 물어 뜯는거 봤어? 야 너 그건 아니지 오래간만에 나 지금 뿌리놨 버렸어 저 뜯긴거 봐 여기 살 뜯어진거 봐 오우씨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하하하하 그게 실록거리지마 수치스럽다 야 이제 들어가 하하하하하하